보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9.19 군사 합의를 윤석열이 파기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오늘입니다. 공식적으로는 파기가 아니라 잠정 적용을 중지한다. 잠정 정지, 잠정 중지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말이 잠정이지 사실상 파기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잠정 정지면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만 중단하는 거고 아니면 해제 조건을 제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건데 해제 조건이 뭐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잠정 정지라고 하는데 시간, 정해진 날 시간도 없고 언제까지라는 것도 없고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기한입니다. 이게 파기지 뭐. 최근 윤석열의 행보를 보면 좀 이렇게 황당한 행보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좀 뜬금없다. 아니 갑자기 저게 왜 나와? 싶은 부분이 조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엊그저께 있었던 핵 공유만 해도 야 갑자기 저 얘기가 왜 나오니? 라는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유가 있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지금 안보는 사실 정책이라는 게 없고요. 정책디 없을 뿐만 아니라 지침도 없습니다. 일선의 최일선 군부대 입장에서는 정말 작전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안보무능 안보무식 이런 행동이 자꾸 국민들한테 드러나고 또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으니까 윤석열 정권이 선택한 것은 뭔가 가만한 메시지를 막 던지는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핵 공유 운운한 거였어요. 계속된 안보 관련된 중대한 문제들 뭐 현무 미사일이 거꾸로 돌아온다든지 비행 F-15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발사가 안된다든지 지상에서 발사한 에이테킴스가 중간에 사라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질타가 쏟아지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질타가 쏟아지니까 윤석열 정권이 제일 먼저 들고 나온 것이 핵 공유였습니다. 엊그저께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나왔던 바로 그 얘기죠. 나름 윤석열 정권에서는 회심의 일격을 가한다고 했는데 자 문제는 이 회심의 일격이 아니라 국제적 망신이 돼버렸죠. 바이든 대통령이 곧바로 얘기를 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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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없어 핵 공유 같은 거 없어 라고 하죠. 나름 회심의 일격을 날린다고 날렸는데 일격은커녕 오히려 한 대 얻은 맞은 꼴이 됐습니다. 자 또다시 비웃음거리가 됐죠. 그러자 이번엔 들고 나온 것이 9.19 군사합의를 파괴하겠다라는 어떻게 보자면 좀 정말 이렇게 일부러 안보 위기 불안을 안보 불안을 조성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황당한 그런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짜로 뭔가 생각이 있어서 했다기보다 자신의 안보무능 안보무식 안보무지를 어떻게든 좀 숨겨보기 위한 꼼수라는 걸 제가 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꼼수에요 꼼수 오늘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윤석열 북 재침범된 9.19 합의 효력정지 연내 스텔스 무인기까지 생산 심지어 국민 불안 없도록 단호한 대처 합동, 드론, 부대, 창설 등 네 가지 지시라는 얘기까지 어우 많은 얘기를 했다네 이 얘기를 들으면 윤석열이 마치 뭔가를 한 것 같습니다. 진짜로 뭐 한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게 문제겠죠. 이렇게 9.19 합의 효력정지 연내 스트레스 무인기 생산 이런데 사실 이 얘기 속빈 강정입니다. 효력정지 엄청 큰 것 같죠. 심지어 뭐 군 통수권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 엄청나게 의미부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속빈 강정입니다. 왜 그러냐 일단 효력정지는 그냥 지금 당장 오늘부터 효력정지가 아니고 뭐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냥 확 효력정지 해버릴 거야 이거야 지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또 그러면 내가 확 때려버릴 거야 이거예요.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런데 근데 지금까지 역대 보수 정권이 맨날 그런 식이었습니다. 선안함 사건이 났을 때도 이명박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니들 한 번만 더 그러면 다음번에 우리가 원점 타격할 거야. 그 다음에 그리고 1년쯤 지났다가 연평도 폭역사건 났죠. 그러니까 또 뭐야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짜 우리가 그냥 폭격해버릴 거야. 그걸로 끝 맨날 한 번만 더 그러면 이번에도 한 번만 더 그러면 군사업이 없애버릴 거야. 자 엄포입니다. 실제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더 그러면 엄포예요. 엄포 이게 뭔 효과가 있겠습니까? 김정은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피식 웃어요. 솔직히 지금 9.19 군사업이 거의 지금 파기가 된 거나 무기력화 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파기한다. 오늘부터 파기라고 해도 겁이 날까 말까 하는 판인데 한 번만 더 그러면 파기한다. 겁 날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절대 겁 안 납니다. 김정은 웃을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지금 음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시면은 스텔스 무인기 얘기가 나왔죠. 이 스텔스 무인기와 관련해서는 제가 좀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스텔스 무인기 이거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준비를 하고 있던 거고요. 2025년부터 생산에 들어가기로 이미 다 끝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생산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죠. 마치 스텔스 무인기라니까 엄청난 것처럼 보이죠. 스텔스 무인기 이미 문재인 정부 때 한 거예요. 해놓았던 거를 마치 윤석열 지가 한 것처럼 이렇게 장난질을 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번 보시죠. 재침범된 효력정지 지금 당장이 아니고 한 번 더 그러면 효력정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당장 효력정지하겠다? 아니다. 스텔스 무인기 생산 이거 언제 원래 문재인 전부터 이미 나온 얘기 그렇게 보면은 이게 뭐예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죠.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냥 공갈포야. 공갈포. 들을 때는 엄청난 거 한 것 같지?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는 겁니다. 공갈이지 말 그대로 공갈. 그런데 이거를 단호한 대비태세 주문한 것이라고 김은혜가 얘기를 합니다. 웃기는 거지. 진짜.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국민들을 속인다.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만 번드르르 하고 말만 그럴싸하지 실제 내용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짓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만 번드르르 한 행동을 왜 하는 걸까요? 윤석열은 왜 이런 행동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엊그저께 조선일보 인터뷰를 윤석열이 했어요. 그런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미국하고 핵 공유를 하겠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루도 못 가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노 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한국과 핵 공동 연습을 계획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노 라고 그냥 잘라서 말해버리죠. 심지어 백악관에서는 공식 자료를 냅니다. 공식 자료를 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한다? 노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설명 자료까지 붙입니다. 한국은 핵 보유 국가가 아니고 이미 지금 한국에 상당히 많은 안보 공약을 제공하고 있으면 확장 억지력도 제가 제공할 예정이다라는 줄줄줄 설명해놨어요. 한마디로 윤석열은 망신사를 한 겁니다. 뭘 잘 모르고 함부로 떠버렸다가 망신을 톡톡히 한 게 된 거죠. 어떤 분은 윤석열이 설마 모르고 했을까? 모르고 한 게 아니라 좀 오버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글쎄요. 오버하는 게 아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제가 볼 때는 좀 몰랐다. 잘 몰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의 얘기를 잘 살펴보면 그래요. 한국의 핵 관련 정보라든지 또는 핵과 관련된 도상 연습을 할 때 한국을 좀 끼워주겠다든지 이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상 연습을 할 때 한국을 옵저버 자격 정도쯤으로 끼워줄 수는 있다. 뭐 그런 정도의 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핵 공유, 핵 공동기획, 핵 작전 이런 식으로 확대해석을 한 거죠. 오버한 거예요. 잘 몰랐던 거예요. 마치 소총을 하나 받았는데, 한자로 받았는데 총기 수여식을 했는데 아이고, 북한군과 교전을 벌렸다. 소총 사격을 해서 교전을 벌렸다. 총격전을 벌렸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윤석열의 사고 방식이죠. 무식하니까 그런 게 가능한 겁니다. 이번에 그 무식함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원래 윤석열은 이 무인기 사태 때문에 자신에 대한 비난, 안보 무능이 도마에 오르니까 탈출구로 꺼내든 게 핵 공유였는데 이게 바로 미국으로부터 반박을 당해버린 거죠. 공개 망신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또 꺼내든 것이 이번에 군사합의 파기, 이 얘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인기를 핵으로 덮고 핵을 9.19로 덮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슈를 이슈로 덮고 뻥카를 뻥카로 덮는 이게 지금 윤석열의 행동이다. 무능을 공갈로 덮고 공갈을 엄포로 덮는다. 이 얘기인 거죠. 저 뜻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다. 파기도 아니고 잠정 정지한다는 거잖아요. 잠정 효력 정지. 그거를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그러면 One more time 그러면 가만히 있어. If you want more time I will be angry 이렇게 하는 거지.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은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말폭탄이자 엄포영에 불과한 겁니다. 무능을 공갈포로 덮고 공갈포를 엄포로 덮고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이다. 더 웃기는 얘기 하나 할게요. 아까 스텔스 드론 운운하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 스텔스 드론도 있고 벌떼 드론이라는 얘기도 했어요. 이 벌떼 드론을 대대적으로 투입을 해서 DMZ 정찰을 하고 어쩌고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해. 그리고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게 오늘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윤석열한테서 나온 얘기였대.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벌떼 드론이라는 건요. 정찰 요구로는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느 신문에 보니까 이 벌떼 드론이 무인기 잡는데 이만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속도가 느렸을 때 얘기거나 아니면 드론은 경로를 알고 경로상에 설치했을 때 해당하는 얘기고요. 어디로 오는지 잘 모를 때는 솔직히 벌떼 드론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벌떼 드론으로 정찰을 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밀한 사진을 찍고 싶다. 그러면은 더 좋은 카메라 더 크고 좋은 카메라를 써야 되겠죠. 그런데 휴대폰 카메라 100개를 쓴다고 해서 더 좋은 사진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좀 제대로 된 조금 사이즈가 있더라도 제대로 된 카메라로 찍어야지 정확한 사진이 나오고 좋은 사진이 나오는데 벌떼 드론이라는 것은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좀 큰 카메라를 쓰겠다는 게 아니라 핸드폰 카메라 100대를 써가지고 큰 카메라와 똑같은 효과를 내겠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웃기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마치 이 벌떼 드론이 큰 의미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떠들어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건 스텔스 무인기라는 부분인데 이미 문재인 전국 때 계획이 됐던 거죠. 자, 보이십니까? 기사가 났어요. 비즈 한국이라는 언론사를 통해서 2022년 5월 30일 4세대 한국형 스텔스 드론이 2025년 첫 비행 테스트 한다고 돼 있죠. 그리고 이에 앞서서 이미 작년에도 같은 기사가 한 번 났었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이미 있던 거죠. 있던 건데 마치 새로운 것이냐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자기의 자기의 업적이냐 자신이 지시를 해가지고 뭔가 새로 진행되는 것이냐 이렇게 떠버리고 있는 겁니다. 북하면 문재인 정권 때문에 일이 제대로 안 된다는 둥 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둥 재정이 어렵다는 둥 큰소리 덩덩 치더니 그렇게 남탓을 하더니 막상 문재인 정부의 덕을 본 거에 대해서는 입 싹 닦고 있는 거죠. 아주 배은망덕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배은망덕이 아니고 무식함이죠. 김정은도 어쩌면 김정은 같은 경우에 이미 우리나라가 스텔스 드론을 생산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이미 알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자기들도 스텔스 드론 만든다고 막 설치고 있거든. 뭐, 근데 이번에 들어온 무인기가 딱 북한의 수준이죠. 근데 이 김정은도 알고 있는 거를 윤석열은 모른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되게 웃기는 거지. 비웃음거리죠. 다시 한 번 윤석열의 안보무식 안보무지가 드러난 겁니다. 최소한의 어떤 사전 지식이나 점검 없이 마구 질러대고 있는. 그러니까 비웃음을 자초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김정은이 비웃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의 안보라는 것이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9.19 군사합의, 잠정, 효력, 경지 이것도 자기 딴에는 뭔가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떠버렸지만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미 9.19 군사합의가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면서 다 무력화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파기를 하든 안 하든 별 차이가 없어요. 게다가 당장, 지금 당장 중단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더 까불면 가만 안 놔둘 거야. 지금 하겠다는 얘기도 아닌 거죠. 그리고 북한의 무인기를 대체하겠다. 북한의 무인기 대체법으로 지금 꺼내놓은 무인 스텔스기 알고 봤더니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한 거더라. 이쯤 되면 안보무식을 숨기기 위해서 꺼내든 카드가 오히려 안보무식을 폭로한 셈이 되는 겁니다. 알란가 몰라, 윤석열은 지금 지가 이렇게 무식하다는 거 스스로 폭로했다는 거 글쎄요. 알려나? 알면은 좀 정신 차려야 될 텐데 그런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전혀 아는 것 같지도 않고 정신 차릴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사문난정님 술은 잘 먹더만요. 그렇습니다. 빨장기 척결가님 제가 봤을 때 김정은은 당연히 경정권 비웃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경정권을 비웃고 있는 게 김정은 뿐일까요? 아마 전 세계가 비웃고 있을 거임. 이 시키 방언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오키님 후원 감사드리고요. JYH님 역시 감사드립니다. JYH님 열리라는 장기자님을 위해서 릴레이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신경 써주셔서 제가 신경 써주신 분들께 제가 늘 감사드리고요.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미가시님 후원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분이 한 분이 더 계셨던가 진경민님 새해에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길 이라고 하셨습니다. 김영란님도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다다익선님 진수성찬에 술 처먹으면서 지자위만 외치는 멧돼지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를 절대로 모릅니다. 그렇죠. 요새 보면서 정말 이렇게 뭘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안보라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대통령쯤 되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기본적으로 탑재되어야 될 개념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그게 불안해요. 윤석열은 우리 군한테 전쟁이 나는 거 확전을 불사하고 작전을 해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했대는데 글쎄요. 우리 군이 확전을 불사하고 작전을 하는 건 둘째치고요. 그렇게 해서 확전이 됐을 때 윤석열이 그 전쟁을 지휘해야 돼요. 저는 그게 진짜 겁납니다. 윤석열이 전쟁을 지휘할 거다. 국군 총사령관이다. 라는 생각을 들면 아찔해요. 우리 국민 우리 군인 우리 장병들 다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가지 않을까 솔직히 그게 제일 걱정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넘어갑니다. 다음 주제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